경북 성주 세종대왕자 태실과 고려에 대신 성주이시 중시조 이장경의 묘 지금부터 인문학자 김득환의 태실 35번째 이야기 세종대왕자 태실 이야기 세종대왕신문 김득환 기자의 글입니다 세종직위년 8월 세종의 태실을 조성하기 위해 태실도감을 설치하도록 청하였고 진주에 태실을 설치하고 안태했다 예조의 계율에 따라 태실도감을 설치하고 대제약을 역임한 정의호를 태실증고사로 임명했다 태실증고사는 태실을 설치할 길지를 택하여 그림으로 보고하였다 세종대왕은 경북 성주군 월항면 인촌리에 조성되는 17왕자의 태실에 관한 세심한 부분까지 지시를 내리고 그대로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태실의 대부분은 대개 돌 난간을 둘러 꾸몄다 그러나 세종은 돌 난간을 설치하면 땅을 파면서 짐액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설계를 다시 하도록 지시했다 돌 난간을 설치하지 말고 나무만 사용하여 난간을 만들었다가 썩거든 고쳐서 다시 만들려고 지시한 것이다 태실에 돌 난간을 설치하면서 땅을 파면서 짐액을 손상시켰으니 지금 진주의 태실에는 돌 난간을 설치하지 말고 다만 나무를 사용하여 난간을 만들었다가 썩거든 이를 고쳐 다시 만들 것이다 이를 일정한 법칙으로 삼을 것이다 세종실록 직위년 11월 3일 위 기록에서 세종대왕 태실은 처음 가봉하였을 때 나무 난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하나는 가봉된 태실에서 돌 난간 형식이 아직 정형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하나는 백성을 아끼는 세종대왕의 배려일 수도 있다 아마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왜냐하면 조선 국왕 태실의 모범이 되었을 국왕들의 태실에 돌 난간이 없기 때문이다 세종대왕은 태실 조성이 끝나자 태실도감의 관원들에게 물품을 하사했다 당시 세종은 태실 증고사 정이호에게 털모자, 신발, 신발, 약 등을 하사했다 도제조 김자지에게는 동옷, 털모자, 신발을 안태사 권규에게는 털옷과 털모자를 주었다 이렇듯 조선시대 성군 세종대왕은 풍수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당연히 세종대왕은 왕자들의 태실 선정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직원들을 동원하여 자식들의 태를 묻을 명당을 잡게 해서 1439년 이곳에 퇴시를 조성한다 이곳 역시 대단한 명당으로서 원래 임자는 고려 13세기의 인물 이장경이었다 그는 성주 이씨의 중시조가 될 만큼 훌륭한 분이었는데 그의 아들 다섯의 이름 또한 특이하다 큰아들은 백년, 둘째가 천년, 셋째가 만년, 넷째가 억년, 그리고 다섯째가 조년인데 이들 모두 과거에 급제하여 명성을 떨치자 임금이 그에게 특별히 벼슬을 내렸다 특히 그의 손자 이승경이 원나라에 들어가 벼슬을 하면서 큰 공적을 세우자 원나라 황제가 그의 조부인 이장경을 농서군 공무로 추봉했다 성주 이씨를 농서 이씨라고 부르기도 한 것도 이러한 까닥에서였다 성주 이씨의 중시조 이장경 공과 이곳 퇴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해지는 이야기를 제수천 전 성주문화원장이 들려준다 원래 이곳 퇴실 자리를 어느 도사가 이장경 공에게 잡아주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곳에 묘를 쓰고 나면 후손들이 잘 될 것이오 그런데 아무리 후손이 잘 되더라도 제시를 짓거나 묘를 호화롭게 단장해서는 안 돼요 이장경은 이곳에 무덤을 쓰고 과거에 급제했다 그 후 후손들이 이곳에 성위할 때마다 묘역이 초라함을 보고 이곳에 훌륭한 제시를 지었다 얼마 후 세종대왕의 명으로 지관들이 전국의 명당을 찾아다니다가 이곳에 이르렀다 이때 마침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다 지관들이 소나기를 피하려 뛰어든 곳이 바로 후손들이 지어놓은 제시리였다 제시리에서 비를 피하다가 얼핏 눈에 띄는 곳을 보니 훌륭한 명당이 보였다 지관은 그 자리를 임금에게 보고하자 임금은 이장경의 묘를 옮기게 하고 그 자리를 퇴실로 만들었다 제수천 성주문화원장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명당이른 성주이시 이야기는 우리 설화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로서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또한 역사적으로 실제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장경의 묘소 자리에 퇴실에 쓴 것은 아니고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이장경의 무덤이 있었던 듯하다 1444년 정월 초하루에 세종대왕은 신하들을 불러 성주에 있는 왕자들의 퇴실에서 이장경의 무덤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다 신하가 1, 2쯤 떨어져 있다고 대답하자 세종 임금은 다시 신하에게 퇴실 근처에 오래된 무덤이 있을 경우 기란가, 흉한가? 라고 물었다 퇴실은 높고 깨끗한 곳에 두어야 한다고 신하가 대답하자 임금은 이장경의 묘를 옮기도록 명한다 이리하여 이장경의 무덤이 옮겨지게 된다 지금까지 인문학자 김득환의 퇴실 35번째 이야기 세종대왕자 퇴실 이야기 경상북도 성주 세종대왕자 퇴실과 고려에 대신 성주이시 중시족 이장경의 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